여러분들 온라인에서 프랭클린으로 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여기서 오피슬, 오른쪽 끝에 사무소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를 구매하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미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임무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VIP 계약, 이쪽에 있는 미션을 전부 다 끝내시고 피날레까지 본 상태에서 세션에서 놀다 보면 프랭클린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연락을 또 받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지도 보시면 여기에 애플하고 뜰 겁니다. 노란색으로. 바로 여기저 알 써있는 곳, 출발라트. 그렇지. 여기 오시면 미션을 할 수가 있어요. 프랭클린, 라마. 아니, 뭔가 정신이 이상한데? 필멀자들이야. 지금 뭔가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안 돼?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어. 엔진 풀어. 내가 방금 뭐라고 말한 거지? 자, 이제부터 제가 프랭클린, 저의 동료는 라마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오마이갓. 이제부터 라마의 회사로 갈 거예요. 앞자리에는 라마가 타고 있고, 옆에 보시면은? 촙, 촙 안녕. 언제부터 있었니? 지금 날씨 추운데.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군지? 보시면은 라마의 공장에 누군가 찾아왔군요. 그렇다면 발사.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머리만 톡톡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톡톡. 하이어만 갔습니다. 1타 IP, 하이어. 그리고 여기서 엠키, 인벤토리, 스낵, 과자 먹을 수 있어요. 방탄복은 안 되고. 아니,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데? 어, 이건 촙이잖아, 촙. 안 돼. 사람을 구급하면 안 된다고. 촙 진즉에 라마의 창고에 들어가 볼게요. 바로 여기. 어,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어, 빨리 잡아.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이쪽에는 촙이 자는 곳. 이게 뭐지? 자, 누군가가 여기를 털었던 것 같아요. 나가볼게요. 안 돼. 일단은 여기 잠입을 할게요. 아, 이게 전부 다 라마의 물품. 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지? 오마이갓. 안 돼. 이런 재즈. 촙마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하이어. 헤드라인. 헤드라인. 오케이, 갑시다. 어설트라이플?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 헤드라인. 발사. 헤드라인. 그런 다음에 왼쪽에 여기 사다리로 올라갈 거예요. 아, 이쪽이 더 빠른가? 이쪽으로 출발. 이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밴 운전사가 있을 거예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로. 자, 멈추세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제 열쇠가 나와요. 하이어. 이 열쇠를 먹고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나 이 깻잎이. 미션 클리어. 그렇지. 보시면은 5만 달러. 돈 많이 줘요. 여러분들은 이 미션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에 버드가 생긴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을 껐다가 키면은 다시 원래 얼굴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다시 아까 전에 그 스튜디오로. 바로 여기.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은 스튜디오가 있을 거예요. 레코더 스튜디오. 앞쪽에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 뭐 쇼파 있고. 참고로 여기서 옷을 바꿀 수도 있어요. 모자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오시면은 통로가 쫙 있을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작업실이 나옵니다. 어, 닥터들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고가의 장비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바가 있어요. 술 먹으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여기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고. 이쪽에 오시면은 피아노.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이 킹. 보시면은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로 못 치기 때문에 그냥 의자로만 쓰는 거예요.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록색 체크 포인트에. 먼저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엔터. 아, 또 영혼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랭클린으로 다시 한 번 더 플레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습격을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습격을 할 차례.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타고 따라갈 거예요. 이번 레이스는 공중해야 되니까 특수기술을 쓰지마. 아... 안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음기를 써야 돼요.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조용히. 어? 자, 괜찮아요. 들켰지만.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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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머신군.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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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게요. 출발. 여기가 바로 바고스의 깻잎 창고.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은 깻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라디오 비켜. 이쪽에 보시면은 기름통이 있거든요. 이 기름통을 잡은 다음에 깻잎을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땅땅땅땅. 뭔가 좀 구수한 냄새가 나는군요. 아니, 잠깐만.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오우. 보시면은 테크니컬 커스텀. 맞나? 길어와서 점프. 출발. 하이어. 하이어. 이게 은근히 총을 잘 써야 돼요. 잘 안 맞아요. 어, 따가워. 왔다가. 갑시다. 바고스의 두 번째 깻잎 창고. 어쨌거나 불을 붙여볼게요. 이쪽에는 포장된 깻잎이 있군요. 여기다가 콸콸콸콸. 발사.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쪽에 보시면은 처음 보는 차가 있을 건데 여기에 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면 나 좀 데려다줄래? 여기서부터. 프랭클린의 집까지. 꽤나 멀어요. 바고스가 또 왔어. 발사. 발사. 프랭클린 집 도착. 미션 클리어. 5만 달러.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다시 여기로 가줄 거예요. 출발. 하이어 반갑습니다. 아, 에반데? 아니, 이게 뭐지? 아, 자동차를 깻잎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보시면은 겉에 이게 페인트가 아니라 깻잎이에요, 여러분들. 어, 뭔가 좀 불길한 기분이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가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 거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일단 제가 할 일은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업무하는 거. 알겠습니다. 오, 마이 갓. 어, 키플롬? 아, 이 사람들이 라마의 투자자들. 키플롬. 키플롬. 뭔 소리야? 이거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 바고스가 여기까지 쫓아왔군요. 여기서 스나이퍼로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고르츠. 라마의 밴을 사십시오. 여기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쪽으로. 사다리 있습니다. 출발. 어, 그나저나 지금 화면이 조금 흐려진 것 같지 않나? 이게 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취한 거예요. 자, 기왕 불에 탄 거 빠로 갑시다. 세상 모든 사람한테 깻잎을 먹을 거야. 출발하트. 여기까지. 아이쿠. 세상에다. 미션 클리어. 오바다로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